힐 이건 8대 사요 해야 돼 형 zen 할 거면 그냥 나 파티할래 브라기가 브라이 할게 너무 없어. 진짜 2주합하면 그렇지 불사로 하나 살리는 게 나 매트턴 있는 거랑 힐 더 이지려라는 거 어 이거 못 잡냐? 야붕이 힐 야붕이 죽일게 내가 미안 아니면 야붕이 무좌 해볼래? 죽을 마는데? 힐 힐 힐 힐 힐 형이 도와드릴게 형이 좋을게 세게 밀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낯을. 젊이 힐 피가 칠하라는거 안쪽으로 당황삭되ice H까지 2들어가 봐 T가 망했다 터리방팀 다 끝났다 T방피야, Hoek J자가 없다 힐 한 번 정리하자 바티 필이야 바티 피타길 나이스 왼쪽에 에지까지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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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죽해봐 더 가자 정면 저 펄 못해라 기워 이거 펄 쏘지매 봐 윗트랙 랩힐 계속 윗힐 필이야 나이스 트랙 스마필 밟아 이거 점을 나 제가 땡겨줄게 울타 삐따기x2 자야 자야 우리 시마 공짜 시마가 또 가볼텐데 브리필x3 우리 이치라라는데? 아 밥때문에 이거 시마가 주는거 좋은데 우리 사빡해봐 우리 사빡해봐 불타 행복할한데 얘네? 불타는 안 깨지네 스마일 볼게 아 시랴 아 시발 나이스 나 퇴처리야 좋았다 이 정도면 오거지2 가도 문제 없겠지? 낙낙 테리 왼쪽으로 올거 같은데 아빠 개무리였다 불이 삐따길 삐따기는데 시마 그거 까비? 공불력이 있기에 야 물론 바로 말해 아 이거 퇴도 셌는데 경청을 못 이겠는데 딴 데 간다 호우 퀴어줌 아 장전 안조님 아 까비 좀만 버텨줄래? 상찮은데 아 필 싹대필x2 싹대필x2 그냥 살아봐 여왕 뻥죽 여왕 뻥죽게 기다려봐 계속 거기 있어봐 그냥 나와볼래? 너 먼저 갈래? 나 위험하거든 이제 브링크커샷 오는걸 쳐줄게 트리필 트리필x2 딱 필인데 아 시발 아 쿨트 안들어갔다 시발 아 제발 엔시님 컷샷 야타온다 엔시님 정면에 아 못찾다 그만한데 트래필x2 다온다 엔시님 얼굴 좀 여 거의 힘을 못해줘 거기로 가면 아이고 포니 그냥 쭉 밀어봐요 디미 밀어야돼 그냥 거쳐 안 받는다 포니 그냥 더 세게 가요 더 세게 가요 가야돼 가야돼 포니 더 가 올 더 가 더 가 더 가 쭉 가 쭉 가 포니 더 가야돼 몇 자리야 우리 엔시는 죽을 듯 꿀벅 조아야 피가 반피 리프트 필이야 와 이걸 야타 잘랐다 고정 갈게 아 나 이거 샘폼이 초월 빠지는데 빠졌다 야 뒤에 시그마 했다 뒤에 시그마 했다 님들아 부주화했어 왜 부주화야 돌 풀었나 보네 왜 여기 나 스트라이크 피 1이야 패시 피 1이야 아이시 꿀 이거 이 지랄하는 거 잡냐 이거? 아 나 저렇게 깨자 잠시만 달벤 치마 억어주면 어 날 줘 날 줘 날 줘 날 줘 어 날 줘 날 줘 조명 불일 밴 초월로 갈 준비하자 아 시발 뽕 못 못했다 시마 잡으면 야타까지 야타까지 이거 야타 있어 초월 없는 거 야 봉이 필 야 봉이 잘랐어 너 살면서 해봐 아 시발 앞에 아픈데 불이야 이거 아이시는 캐야 돼 개스킹 거점 관리해줘 상황은 더 보고해줘야 될 거 그냥 내가 화면 볼 테니까 이거 호그 시마 계속 못 오게 해주잖아 그냥 거점은 아이시는 그리하면 되거든 나이스 굴 나이스 굴 나이스 어 좋았다 이거 뭐 G2 경험했다 이거 이거 뭐 prep 잘 최 장 인정 아니 이거 이거 그 não 불 생 facile 잘했다잉? 맞고 어 우선껄 없네 우선껄 파밍 한번 할까? 아 ㅅㅂ 무조건 힐러가 돌려준대나? 어? 이거 안풀리냐? 이거 안풀려요 이거 취소좀 그냥 안풀리는데 내가? 안해 형 엄마 갑자기 대게 먹으러 가자는데? 지금? 원래 안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가지? 먹고 와 맛있게 먹으러 가 근데 먹고 울진 않을 것 같은데 먹고 오면 나도 없어 사실 롤하러 가야 돼 가라 수고했어요 네 잘하자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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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